일본 이즈제도에 대해서 지진이 났습니다. 규모는 4.0이고요. 4월 22일 저녁 11시 11분 44초입니다. 전원의 입피는 458km고요. 지금 북마리아나 마리아나 오가사와라 화산섬 이즈제도는 꼭 지켜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를 못 지키면 일본은 당장 지금 이즈오오시마에서 12번 강조이 났죠. 지금 나가노 이상진역해가지고 간도 전체를 다 진동이 올리면서 굉장히 위험한 시그널을 보이고 있고 나가노의 법칙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동일본 대지진과의 깊은 연관성이 있다고요. 지금 이 사가미 트러프 대지진과 도쿄에서의 그 도카이 대지진 그 다음에 사가미 트러프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사가미 트러프는 도쿄만에서 직접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 이즈제도 역시 위험한 겁니다. 위치 상황을 지금 보더라도요. 거기다가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도쿄올림픽은 7월 23일인 제가 볼 땐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것을 억지로 하려다 보니까 결국에는 성화봉송까지 중단되지 않습니까? 지금 일본 에이메현 마츠야마시 성화봉송이 중단이 됐어요. 기념행사로 대처가 됐습니다. 팬덤 위기 또 워낙 확산이 되니까 급속하게 그 카가와현 성화봉송 중에 첫 감염자가 지금 나오고요. 지금 일본이 긴급사태를 지금 곧 발표를 인폼을 노칫을 예고했죠. 지금 그래서 지금 오사카와 효고현 도쿄도 쪽으로 지금 인폼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스가 총리 본인은 긴급사태 발령이 올림픽 영향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건 아닙니다. 지금 올림픽이 되면 전 세계에서 다 올까? 지금 팬덤 위기 여러가지 변이도 많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일본이 감당할 거예요? 결국에는 일본의 지자체장이 눈물까지 흘렸어요. 울 사과했습니다. 울 일을 왜 합니까? 울 일을 왜 해요? 아니 지금 에이메현 그 나카무라 도케히로 지사가 성화주자로 뛰는 것에 대해서 막 그게 정말로 기대하고 있었는데 죄송하다면서 못 뛰게 돼서 울었어요. 다 큰 어른이 눈물을 흘릴 일을 왜 하냐고요 지금 그리고 스가 총리 북한에다가 또 왜 만난다고 갑자기 이거 정말 뻘짓이에요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북한이 후쿠시마 오염수 맹비난하고 있고 지금 러시아 중국 러시아는 지금 태평양이 너희 쓰레기장이냐 하면서 지금 일본한테 그 얘기하고 있고 중국 다음에 러시아 지금 대만까지 우방인 대만까지 그러고 있는데 북한이 갑자기 북한도 얼마 전에 그 후쿠시마 그것 때문에 뭐라고 했잖아요 오염수 때문에 근데 거기다 들고서 조건 없이 만나겠다 아니 지금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조건 없이 지금 만날 때에 지금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4월 17일 날 그 미국에서 그 2시 40분에 시작한 거 그때 그 조 바이든 대통령한테 저녁 식사 좀 달라고 하니까 조 바이든이 바로 그랬다면서요 못 줘 햄버거 하나 먹어 그래가지고 햄버거 하나 먹어 햄버거 하나 먹고 왔다고 그 누구야 일본 그 전 총리도 지금 막 뭐라고 하고 어? 이게 무슨 국가 망신이냐고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이게 이게 뭐하는 행동이 있어요 지금 스가 총리 스가 요시히데 총리님 너 지금 왜 그러신지 난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바로 그 북한에서 때리잖아요 우리 인민은 일본의 침략 역사를 잊지 않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뭘 만나자는 거냐 이런 식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또 그런 얘기도 했다면서요 일본의 역사 교과서 내용 왜곡을 아주 그냥 파렘치하고 아주 그냥 추악한 형태라고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무슨 조건을 보시면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지금 4월 17일 주 2시 40분에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그 회담을 했죠 정상회담을 했는데 그 내용에 뭐가 들어갔습니까 대만 문제가 들어갔잖아요 그래가지고 국방부 장관도 그 어디에요 저기 연합군이 갔던 거 아닙니까 바로 그 어디죠 오키나이 형부터 바로 대만에다가 붙어있는 거예요 바로 대만이나 마찬가지로 거기 가서 뭐 시찰했다고 하는데 무슨 시찰을 해요 그냥 결국에는 4월 17일에 왜 갔어요 4월 17일 날 조 바이든과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정상회담을 해서 대만 문제를 명시하니까 그날 바로 간 거 아닙니까 국방부 장관이 일본에 요시 여기 연합군이 바로 대만하고 붙어있는데 그런 다음에 바로 그러고 나서 바로 북한한테 무슨 조건을 보시면 안 나겠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황당한 거죠 지금 도대체 생각이 있으신 겁니까 생각해보세요 지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얼마나 화가 나서 장난하겠다 지금 대만하고 지금 그러면은 중국이 또 저기 북한한테 뭐라고 할 거 아니에요 이런 상태에서 열받아 죽겠는데 거기다 대고서 또 그냥 바로 그냥 북한을 만나자고 그럼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중국이 또 북한한테 오해하겠지 너희 혹시 뭐 일본하고 뭐 있었어 아니 저거 전혀 없었어요 이거 왜 가만히 있는 가만히 잠자고 있는 북한을 또 건드려 가지고 중국하고 러시아가 피곤하게 만드냐고 가만 놔두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바로 그냥 북한에서 그냥 헛서 좀 그런 얘기 하지 마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 당연히 대한민국에서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후쿠시마 방류에 대해서 제소하겠다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일본에서 노마리 원전에서 30년간 3중 수소 배출을 축소 보고 해가지고 그 방사성이 지금 호카이더 전역을 지금 다니고 있는데 호카이더 지금 국민들이 얼마나 건강이 안 좋을 텐데 믿음이 가요 우리 대한민국이 그래서 지금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겠다고 했는데 거기다가 또 무슨 그 사토 마사이사 일본 자민당 외교부 회장 부회장이 또 그냥 뭐 자기 트위터에다가 뭐 비아냥거리는 얘기하면서 뭐 대한민국이 뭐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면 큰 망신이다 그 다음에 뭐 한국 원전의 트리튬 그러니까 3중 수소 방출량이 일본보다 더 많다 그래서 그 방출량이 일본보다 더 많은 것이 밝혀져 가지고 전세계 대한민국은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아 이보세요 지금 노마리 원전에서 30년간 3중 수소를 배출 축소 보고 한 게 지금 전세계가 다 아는데 갑자기 무슨 대한민국의 3중 수소 얘기하고 있어 지금 저는 일본 글쎄요 차라리 그냥 전에 그 정리는 뭐지 그 아베 차라리 아베가 그냥 계속했어 아 좀 그래도 어떠한 이거는 뭔가 그래도 아베는 그냥 무대뽀에도 있는 이거는 무대뽀 아니고 뭐 이해를 못 승강 요시대 총리는 어떠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아 그 정확하게 하나만 하세요 하나만 이건 북한하고 잘 지내자 그러고서도 대만과 무슨 뭐 대만에 가가지고 뭐 대만과의 대만을 뭐 미국 일본 대만이 3개 국가가 서로 뭐 중국을 어떻게 하겠다 그러면서 또 북한에다가는 정상회담 하자 조건 없이 만나겠다 그러고 그리고선 또 뭐 후쿠시마 원전 그 오염수 방류에 대해 다 죄송하다고 했다가 또 지금은 또 무슨 뭐 무슨 뭐 국제해양법 제소하냐 너희 대한민국이 뭐 망신이야 뭐 이런 소리는 하고 있고 올림픽 걱정마 우리 다 할 수 있어 막 하다가 또 지금은 결국엔 성화봉송 중단해가지고 눈물까지 지금 흘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 에이미안 그 마치아마시 그 성화봉송 중단되니까 그 낙간무란 도끼리 지사가 죄송합니다 눈물 흘리고 막 이게 지금 총체적인 차라리 아베가 그냥 했던 게 나을 수가 있어요 이거 지금 뭔가 굉장히 좀 어 이건 뭐 정책이 일관성이 없어 일관성이 이거는 강하게 나가려면 차라리 강하게 나가던지 그것도 아니고 지금 북한한테 만나자고 하면 북한이 만날 수 있겠냐고 대만 대만에 가가지고 연합군에 가가지고 거기서 막 자위대 실찰하고 오고서 막 그러고 하고서는 또 그 국방부장관이 그 친대만파라면서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저기 4월 17일날 그 미국하고 그렇게 에 정상연합군에서 대만 얘기하고 오고서는 또 대만 바로 옆에 그 연합군에 가가지고 막 그 자위대 막 시찰하고 우리 잘 할 수 있어 막 미국 일본 저기 뭐야 그 뭐죠 저기 그 어디야 저기 그 대만과 지금 그런 상태를 만들어 놓고 북한을 만나자고 하고 지금 크림반도 에서도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가지만 이게 안 좋은 상황이 거기다 지금 이란도 지금 굉장히 핵실험이니 뭐 얼마전에 그 부셰르에서 계속 지금 예 그런 문제 발사해 그 저기 뭐야 물론 핵 저기 그건 아니겠지만 핵실험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부셰르 원전 근처에서 지금 지진 여러 번 나고 한 일곱 여덟 번 났는데 벌써 며칠 전에 거기다가 지금 그 그 이란 원전에 대해서 지금 저기 그 어디야 이스라엘에 이스라엘에 이스라엘에서 막 해커들이 공급해 가지고 말이야 모사대 송역해 가지고 막 정전 사퇴 이런 굉장히 미국과 서방 국가와 러시아 중국 사회주의 국가들 간에 이런 굉장히 큰 대치 상황에서 예민하고 굉장히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조건 없이 북한의 조건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겠다 이런 만나고 싶다 이런 얘기를 뭐하라 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아베는 일관성에도 있는데 이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중 일관성이 없어 보여 지금 일본이 지금 지금 이즈 오오시마 말씀드렸죠 이즈제도 오오시마 열두 번 강진났고 독가의 대지진과 지금 사가미 대지진 후쿠시마 정말 후지산 폭발 정신 차리십시오 여러분 일본을 위해서 기도 드리겠습니다 진심입니다 일본을 위해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해결하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 운영하는데 흔히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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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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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